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터전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고 저희를 치우셔서 매 순간순간 삶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가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에도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에 남은 생에 들여 살기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 각 사람 마음 속에 선한 교훈들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의 결말은 저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완벽해졌다 이런 의미처럼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아이가 태어난 것은 완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생애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는 것은 완벽해졌다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서 지자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공통적이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의로운 사람이어야 받는 겁니까 죄인이어야 받는 것입니까 참 역설적이지만요 의인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자칭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주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죄를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도덕이나 윤리를 범하고 사는 것 물론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서두르는 가장 중대한 범죄는 자신을 지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는 것이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를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누가 보금 1장에는 죄의 삶으로 말미압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의 이름은 예수신데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완성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역사 속에 행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스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 즉흥적으로 행하셨던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만 천년 되는 기간 동안 예언하셨고요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구약 성경의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세례이와는 그를 세상 뒤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고요 이불에서 9장 12절 말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쇄에 들어가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인간의 죄의 부분적인 것을 처리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완전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가 죄가를 배나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드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죄인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해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부정하는 편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과거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 짓지도 않는 미래의 죄까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리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유대인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지나간 과거의 죄를 용서 받는 거랑 무엇이 달라집니까? You know if we believe in such an atonement then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at sacrifice that we received and the sacrifice of animals that Jews gave for 2,000 years? 그렇게 불완전한 제사라면 그런 제사가 어떻게 인간을 죄로부터 건질 수 있겠습니까? You know if it was such an incomplete atonement then how can it atone us of our sins?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완전하게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Because God cannot accept sin He has completely atoned us gave the remission for eternity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제의 생명을 희생하셨던 것이고요 And for that reason He has sacrificed the life of His only begotten Son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죽으셨던 것이고요 And for the eternal redemption the eternal God had to die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런 주님의 속죄가 죄인의 마음속에 도달될 때 죄인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When that redemption has touched the hearts of sinners then the sinners experience a change 한 죄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Let's say there was a very grave sinner Let's say that his father was a judge and unfortunately enough this son who was a sinner came to the court of his father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재판을 주목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And many people knowing the background story they started to give attention to this particular trial 자기 친아들인데 어떻게 재판 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They probably thought he's judging his own son and therefore let's see what the conclusion will give 재판장은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했습니다 The judge gave a very just judgment according to the law 만약에 재판장이 법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아들을 재판한다면 그 재판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If he were to give an unjust judgment because he was the father of that sinner then it becomes an unjust trial 모든 사람이 정당한 재판에 경의를 포회를 했습니다 And many people were awed at the fact that he gave such a judgment 재판은 끝났고 아들은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And after the trial the son went into prison 여러분은 아들에게 무거운 형을 내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Now what was the heart of the father like having to sentence his own son into prison? 통쾌했을까요? Do you think he was refreshed?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재판하는 재판장 자신이었을 겁니다 The one and the most painful predicament was probably the father himself 재판은 끝났고 아버지로서 재판장은 아들을 만났습니다 And as a father after the trial was finished as a father the judge came in front of his son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한 것을 비로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답니다 Through a trial through a judgment in court a sinner is finally come to understand the gravity of one's sin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 현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못 깨닫는답니다 They say many criminals do not understand the severity of the sin that they commit at the side of their crime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끼쳤는지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이었는지는 잘 못 깨닫는답니다 They do not understand the pain that they inflict on others They do not understand the severity of their sin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초래됐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사람은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And midst of trial they're finally able to come to understand how much pain they were inflicting to other people and the severity of their sin 여러분 죄라는 것이 저희 책임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You know when it comes to sin isn't in a story of our responsibility And so this criminal of a son he said to his father he confessed that since I committed such a great sin I'm going to put on myself the punishment of it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래 죄는 네가 진 거고 책임도 너에게 있으니 그 결과도 네가 책임져라 이러면서 자식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떠넘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You know the father could say yes you need to take responsibility of your sin and therefore complete your sentence And because he saw his son repenting he wanted to bail him out and therefore he prepared the money to do so 그 법이 정한 대로 보석금을 내면 아들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You know there is that law where you can bail someone out by paying the price, right?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상당히 무거운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답니다 And to do so his father had to pay an immense price 재산을 다 처분하기도 하고 자기의 지위를 포기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보석금을 준비했습니다 He had to get rid of all his possessions and also step down from his role in order to pay for the price 자식의 죄는 보석금으로 지불되었고 아들은 다시 자유로운 몸을 자유로운 상태로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And by doing so he was able to bail his son out 아버지를 만났는데 과거의 아버지와는 달라져 있었답니다 And his son found his father to be in a different status when he came out 아버지는 더 이상 과거의 재판관의 영예도 재산도 갖고 있지 않은 초라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He became a just an elderly man that no longer had the position of a judge or be wealthy like he was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What was the reason?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가 대신 지불해 주신다 대가 때문이었답니다 It was because of the price he had to pay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sin that he had committed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게 된 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And seeing the result of his sin what kind of life did the son lead afterwards? 과거 재짓던 친구들이 연락을 하겠죠 His sinful friends or his friends who caused him to sin would probably contact him right? 야 재판관 아들 좋네 Hey son of a judge you're living such a good life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금방 나와버리네 You know your father because of since your father's the judge you were able to be bailed out so quickly 과거 죄를 짓던 대로 다시 죄를 짓자고 친구들이 말을 하더랍니다 And his friends tried to tempt him into committing more sins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What do you think this son actually does? 과거처럼 죄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Can he go back to his past ways the past sins that he committed? 왜 돌아가지 못합니까? Why can he not do so?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 was held up by the love of his father 나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니다 I can't live like that any longer 더 이상 그런 일로는 연락하지 마라 Don't call me to do such things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If he was able to experience such an experience don't you think he would have lived a new life?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겠다고 죄에 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In Romans chapter 6 it proclaims What shall we say then? Shall we continue in sin that grace may abound? Certainly not 여러분 죄인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thing that moves a sinner to do good? 율법의 날카로운 정죄가 죄인을 선하게 만들던가요? Is it the strict judgment of the law? 아니면 아버지의 용서하는 사랑이든가요? Or was it the forgiving love of the father? 여러분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When one receives forgiveness they become a new person 결과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And in conclusion they are able to live a new life 어제 저녁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Yesterday in the session that we learned we studied upon two sons 아버지의 재산을 끊어서 먼 나라가 서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왔던 그 아들은 둘째였습니다 It was a younger son who had asked for his inheritance in advance and wasted away in a far away country 형과 비교할 때 둘째는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The younger son compared to the older brother had committed more sin 죄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도 뼈저리게 경험했고요 And he experienced himself how the result of sin 아무런 자격 없이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And although he was not worthy to be accepted he returned back to his father and his father accepted him 여러분 겨우 받아준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You know it wasn't just merely accepting him 맞이 못해서 받아준 게 아니고요 It's not that he had no other choice but to accept him 먼 발치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게 된 아버지는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But when his son was still afar off the father could not hold back running towards him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답니다 And so he ran towards him embraced him and kissed him 여러분 참 이상한 건 사람이 회개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아세요? And very strange enough do you know that when one starts to repent they're able to believe?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보고 계십니다 보금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고 마치 아버지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한 사람처럼 열렬히 환영하고 받아주었습니다 The father not only accepted him but also welcomed him as though he did something honorable for him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변화된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됩니다 And that love of the father was the motive for that son to change 여러분 그런데 큰 아들은 동생 같은 그런 심한 죄를 짓지는 않았던 자잖아요 You know the older son he didn't commit such a sin like his brother 그는 자신을 스스로 아버지를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자처했답니다 He even called himself to be someone who was obedient to his father 그런데 어째서 그 큰 아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를 몰랐을까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고 먼저 되었던 자가 오히려 나중될 수가 있다는 말 사실 같아요 You know I think it's true that what the Lord has spoken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shall be last 바리세인 서기관 같은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었잖아요 You know those people who call themselves righteous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they seem to be good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법칙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이나 세리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새 삶을 살게 되잖아요 But they're not able to receive the gospel rather it was the tax collectors and the sinners who was able to repent of their sins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의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받는 겁니다 Salvation is not of those who are righteous but those who are sinners 여러분 저희가 죄상을 받을 때 저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Let's look upon what kind of change we experience when we receive forgiveness of sins 하나님은 저희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에 대해서 즉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You know by receiving the gospel and believing we in that moment become the children of God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You know when the son returned to his father the father did not add a condition 너를 다시 아들로 인정할 건지 말 건지는 너 하는 꼴 봐서 차차차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He didn't say I'm going to look at how you act in order to decipher 정말 아버지는요 넘치는 사랑으로 그냥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진루의 자식이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Before salvation we were the children of wrath but after salvation we became the children of God 이뤄져 있었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찾은 받은 아들이 되었답니다 We were once lost and we are now found in the eyes of God 분명히 크리스오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There is a true status of a change or change in status by receiving salvation 여러분 저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We know we didn't receive such a change because we did something 선하게 살아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We didn't receive such a change because we did good 성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씨앗 곧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은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저에게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신분은 바뀌었는데요 저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분은 즉시 바뀝니다만 상태는 즉시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6장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오른손이 말라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럼 왼손은요? 왼손은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른손과 왼손에 대해서 좀 달리 취급하는데요 혹시 오른손이라는 의미를 아세요? 오른이라는 말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right means right right hand is right left hand means it's right left hand은요? 왼쪽 손은요? but what about the left hand? unright it's unright right 근데 오른손은 못 쓰고 왼손만 쓰니까요 이 사람은 올바른 일을 하기보다는 옳지 않은 일을 부지런히 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because he was a man that only could use his left hand he continued in things that he shouldn't do 오른손은 있었는데요 말라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he had a right hand but it was crippled and therefore he could not use it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오른손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and Jesus healed him so that he could use his right hand now 비로소 이 올바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e finally became someone that could use his right hand and do the will of God 여러분 저희가 구원 받을 때 마치 그 사람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손이 회복이 됐습니다 no, through salvation just like that man's we have been restored of the right hand that we can use for the will of God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but do you know? 오른손이 회복된 건 사실인데 왼손이 남아있다는 거 아세요? yes, the right hand has been restored but he still has his left hand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요 마음속의 두 힘이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and so we can know right after salvation that there is a fight between two powers within our hearts 한편으로는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에 삶을 들여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yes, in part of our hearts we want to live for God we want to love God and serve Him, right? 근데 또 한 부분에는요 과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힘도 있다니까요 but on the other hand we also have the power of wanting to do the ways that we lived in in the past before salvation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and these two fight against each other 로마서 7장을 찾아볼게요 let's actually find Romans chapter 7 로마서 7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7 verse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I find then a law that evil is present with me the one who wills to do good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for I delight in the law of God according to the inward man 내 지체속에 사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but I see another law in my members warring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bringing me into captivity to the law of sin which is in my members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O wretched man that I am who will deliver me from this body of death 참 역설이죠 quite ironic right 한 마음 속에 두 힘이 있어요 there are two powers within myself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힘이 있고요 there is a power that delights in the law of the Lord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힘이 또 있어요 and there is another law that wants to do that of sin 갈라디아서 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also go to Galatians chapter 5 17절입니다 verse 17 갈라디아서 5장 17절 Galatians chapter 5 verse 17 육체의 소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육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for the flesh lusts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and these are contrary to one another so that you do not do the things that you wish and it is widely known by by tradition of the Jews as two different dogs fighting 여러분 등치가 비슷한 두 마리 개가 서로 싸웁니다 there are two dogs of similar stature that are fighting against each other 흰 개와 검은 개라고 해보죠 let's say it was a white dog and a black dog 어떤 개가 이길까요 which dog wins 흰 개이기 때문에 늘 이기고 검은 개이기 때문에 늘 지는 게 아니고요 it's not that the white dog always wins and the black dog always loses 어떤 데는 흰 개가 이기고 어떤 데는 검은 개가 이깁니다 but sometimes there are times when the white dog wins and others when the black dog does 여러분들 두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기는지 아세요? do you know which dog wins? 답은 힘센 개가 이깁니다 the answer is the stronger one 맞습니까? is that true? 흰 개냐 검은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힘센 개가 이깁니다 it's not a matter of the color of the dog but rather it's a matter of which one is stronger than the other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한쪽 편의 개를 더 힘있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in order to make one stronger then what kind of efforts do we need to put in? 그 개를 더 잘 먹이면 됩니다 all you have to do is feed it better 더 잘 먹어서 힘있게 하면 그 개가 이깁니다 if it is fed better then it becomes stronger than the other 여러분 저희가 두 힘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변화된 성품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까요? you know yes we have two powers that war against one another within us but how can we have one side win over the other? 오른손을 힘있게 하면 됩니다 we can have the right hand be fed to do the right 잘 먹이면 됩니다 all we have to do is feed to that right hand 근데 육체를 힘있게 하면요 성령의 소육이 있어도 힘을 못 씁니다 you know even when we if we feed the flesh then although we have the hands to do the right it can't do it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은 시작된 것입니다마는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성장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yes a new life is started with salvation but there needs to be a process of growth afterwards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세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let us compare three verses that use the same word salvation 먼저 베드로 전세 1장 8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let us first go to 1st Peter chapter 1 verse 8 베드로 전세 1장 8절과 9절 사이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between verse 8 and 9 it talks about salvation of our souls 베드로 전세 1장 8절 chapter 1 verse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whom having not seen you love though now you do not see him yet believing you rejoice with joy inexpressible and full of glory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미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 완성된 이루어진 사실을 말합니다 믿을 때 저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한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지 아직 육체의 성질까지 다 바뀐 것은 아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구절은 빌리포스 2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빌리포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건 또 뭡니까 같은 단어지만 내용이 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시장통에 거지로 살던 아이가 왕이 왕자를 삼겠다고 해서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 가서 살게 된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신분상으로는요 하루아침에 즉시 거지였다가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평생을 거지로 살던 몸에 베인 태도는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 거지로 살던 사람을 왕자답게 만들려면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단번에 바뀝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그거를 배우는 거는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아이가 잘하는 것처럼 시간을 가지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이거는 저희가 구원 받고 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꾸준히 해가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까지도 완전한 형태로 변화되는 과정도 구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제림하실 때 그리스도들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의 몸도 더 이상 불완전한 상태가 아닌 완전한 상태로 변화될 것을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 받는 과정 속에 죄사함을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발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성적으로는 죄를 지울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저에게 새로운 성품을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보시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저에게 기독교인이 되라 이걸 명령하시나요? 성경은 저에게 기독교인이 되라 이걸 명령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는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물과 우리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가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에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책임감 있게 살라 이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 부모와 자식은요 서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무책임하게 살면 자식이 죄악 가운데 살면 부모는 그 자식의 죄에 대한 수치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자식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면 그 영광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세탁소 하면서 고단하게 사셨던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버지니아 택이라는 학교에서 버지니아 택이라는 학교에서 총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물론 자신도 죽었고요 그리고 그 살인자의 아들은 살인자의 아버지는 살인자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then what should the father, what should the parents of that son do?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잠적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저지른 죄예요 그런데 고개를 들 수 없어서요 세상에서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희는 자녀가 되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무책임하게 살아서요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죄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려면 저희가 책임감 있고 선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장세기의 애국을 총리하면서 기근 속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국의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았을 때 애국이 내려가서 남은 여생을 아들 요셉과 보내게 됐다고 하잖아요 야곱이 애국으로 내려갈 때 뭐 타고 갔다고 합니까 요셉이 보냈던 마차요 여러분 사람들이 야곱을 만나면서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어르신이 그 요셉 총리의 아버님이시군요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저희로 인해서 아버지는 어떤 대접을 받게 되시나요 영광을 얻고 계십니까 욕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크리스톤이라면 정말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왼손이 하는 일을 푸지런히 하고 살지 말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힘있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그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집절 나라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아니면 영적으로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힘입어 삽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매 순간 주고 계시는 걸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죄를 많이 져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도덕과 윤리를 범한 것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죄가 되고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욕망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도 죄고요 여러분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세상에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 아이가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청구하고 먼 나라로 가고 싶어 할 그 당시에는요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아버지를 향해서는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했을 때는 그는 진정하게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는 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구원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주님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기 배우자가 있다면 자기 배우자만 사랑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결혼한 사람은 그런 죄를 안 질리려고 합니까 자신을 결혼한 사람으로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because he knows someone he has ought to have his fidelity to that is why he does not commit that sin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if you were to love someone else more than your own spouse you know what is that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거 그리스인들이 범하는 죄라고 생각 들고요 to not love God is a sin for Christians 보금을 전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도 그리스인들에게는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and to not be proactive in preaching the gospel is also a sin for Christians 산상수원의 마태보금 5장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주님은 그리스인들에게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달라고 부탁하십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는 감추기 위한 겁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등불을 키셨대요 그 등불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등불은 등불은 등경 위에 서서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세상 속에 살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달라는 겁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산다는 게 어떻게 산다는 걸 말합니까? 단적으로요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16절 넘어가 볼게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슨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선하지 않고 슬쩍슬쩍 죄짓고 비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냐고요 저희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의지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악하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복음을 방해를 해요 내가 당신 같은 위선자가 될까봐 믿지 못하겠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저희 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분명히 기억한다면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마태봉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실 저희가 죄로부터 완전하지 않아요 we are not fully freed from sin 하나님을 의지해서 건져달라고 늘 의뢰하는 그런 태도 필요하고요 we need to always rely on God to give the strength to overcome sin 히브리스 12장에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해서 죄를 고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답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 신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만 상태는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죄를 징계하시는 징계를 잘 감당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길 수 있는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면서 범하고 있는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이미 죄가는 그리스의 십자가의 피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삶 속에 저희가 짓는 잘못들에 대해서는 교정을 해야 될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신앙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용서를 실천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냐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냐 하시리라 자기는 일만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도 백대나리온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탕감을 취소받은 사람의 이야기 있잖아요 너희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이 많다면 이 기도에서처럼 먼저는 용서를 실천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너무 날카로운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죄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준 삼아서 자주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사는 비결은요 자기 노력으로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만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7장 1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verse 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 저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결심, 다짐, 노력 이런 것으로 가능한가요 해보셨잖아요 안 된다는 거 이 성교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룩함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저희는 더러운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록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차근차근 복음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회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주신 기회를 이 땅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하는 것에 성실하게 들여살도록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말씀해 앞에 나온 심령심령들 위해 자비와 극류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최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we thank you for everything we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saved us of our sin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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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